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구박사 당구연습장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당구대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최일은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구요. 4구점수로 80이하 개인전하고 100점 이상 개인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경기 방식은 일반적인 당구게임 방식이 아니라 당구박사 당구연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치도를 두 사람이 쳐서 실력을 겨루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당구실력이나 운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 아니구요.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승리하기에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구 4개의 배치와 기본 쓰리쿠션 10개의 같은 배치를 두 사람이 동시에 쳐서 겨루는데요. 참가 자격은 대회 개최일인 11월 20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당구박사를 2회 이상 방문하여 이용한 사람이 참가할 수 있구요. 참가비는 15,000원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당구박사 앱을 구매한 분은 참가비 15,000원이 면죄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당구박사 마스터로 검색하면 세번째 정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2년전에 공개한 무료 버전을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유료화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구의 자세와 기초이론부터 고급기술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구 문제는 위에 있는 6가지 배치 중에서 4개를 골라서 겨루입니다. 4구 문제는 연속 득점을 계산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득점 실패했을 때는 0점, 득점 성공하고 추가로 3점까지 득점했을 때 즉 1점에서 4점까지는 1점, 5점에서 9점까지 득점했을 경우에는 2점을 주고요. 10점은 3점을 주면서 더 이상 치지는 않습니다. 3구 문제는 당구박사가 제작한 3구 기본연습이라는 포스터에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3쿠션 배치를 겨루는 것으로 하고요. 연속 득점은 겨루지 않습니다. 동점일 경우 4구 연속 득점 하이런한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합니다. 당구박사 앱에 다 들어있는 배치니까요. 자세한 배치의 내용은 당구박사 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회 상품은요. 우승자용 큐 두자로 하고요. 준우승자용 큐가방 두개입니다. 비싼 제품은 아니지만 재미로 하는 것이니까 관심있는 분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참가자 부족으로 부전승으로 결승에 오르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구박사와 겨뤄서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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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